오늘 오전까지 내린 비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배수가 막히는 등 충남에서만 7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. 특히 서산과 아산, 천안에 각각 107, 80, 47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집중됐습니다.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2차선 중 1개 차선이 부분 침수돼 출근 시간 교통에 혼잡을 빚었고 아침 9시 20분쯤에는 아산 도고면 효자리의 마을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는 등 충남에서 피해가 잇따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